자 피가 까지면 트리는 데미지가 올라갑니다 아시죠? 자아 왜이렇게 아프지? 내가 먼저 때린다잉? 네 그렇지 공천을 다 빨아야지 대위기 아닙니까? 대위기 자 그거 때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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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 신이시오 그렇지 야 크리티컬 잘 뜨니까 참 좋네 집에 가자 이제 지위를 하고 나 정글을 돌아야 되니까 아이고 우리 편이 또 킬을 따주니까 내가 갱을 안가도 되겠네 좋았어 사랑한다 친구야 내가 바로 이 최악의 악몽이다 자 픽을 찍잖아요 못 가 이은이은 가면 같이 죽어 딱 이렇게 얘기하면 됨 응 응 자 분노는 올려가지고 놀아야 되기 때문에 자 휴는 쓰지 말자 아 아 아 아이구야 아깝다 와드 오케이 확인 야 크리티컬 크리티컬 다 지는 거 보았어 멋지지 않습니까 아이 좋았어 그래 이번엔 죽을지도 모르니까 힐을 한번 확인해야겠구만 적은 차치였어요 진정한 남자는 이런 것 따위에 꿀하지 않는 법 자 그러고 감타 진정한 남자는 이런데 꿀하지 않는 법이야 어는데면 힐 따윈 하지 않아 아 자 이렇게 와가지고 또 정글 돌고 없네 아 힘이 빠진다 힘이 빠진다 그렇지 다시 채워 오 바텀도 킬 땄어 뭐이수가 왔어 우리 분들 다 잘하고 있네 그럼 제가 이제 힐 당연히 살아야죠 자 원래 늑대까지 딱 먹으면 딱 맞아떨어져야되는데 안타깝다 어잇 자 콕템 따위 타지않아 살아 몸매 몸매 으아악 자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마이플의 정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집에가자 하앜 하아 그러지 보고 피가 꽉 Warning す 일부러 이렇게 피를 뭐다? 땅꺼지같이 유지를 하면서 돕니다 좋았어 좋았어 죽어 왜그래 전 절대 죽지 않아요 자 벌자돈 그렇지 자 어차피 피가 까져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우리가 데미지가 올라가서 증거를 잘 돌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쳐맞는 겁니다 이렇게 자 쳐맞아 그렇지 자 마치 여기를 갱 가는 것처럼 우리 편을 쫄게 만든 다음에 자 사실은 우리가 이걸 먹으러 가야되지 와 한번 와아아아아 유레카 오케이 도망가 박탑 끝 동굴 잘 돌아요 걱정 마세요 자 좋았어 자 힘이 세고 강력한 크리티컬 벌써 야 38% 좋았어 크리티컬 데미지가 원래 200% 떠야되지만 저는 특별하게 233%가 뜹니다 봐주고 없네 아 힘이 빠진다 네 최악의 악몽이다 강타 쓰읍 오케이 어 생각을 해보니까 좋은게 마이플루 안먹어도 되잖아 꼭 먹어야되니? 쓰읍 쓰읍 제발 흐앗 좋아서 궁 하나는 찍어줘야지 자 얘들아 내가 여기 있는 시야를 확보해줄게 너희들은 그러면 죽지않고 게임을 계속할 수 있을거야 오 블루우 오 맥켓어야지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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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먹을 생각이 없니? 그래 생긴다 나 살 수 있어 야 난 살 수 있어 자 먹어 센스 보수 좋았어 괜찮괜찮 어차피 갱 안가 미안해하지마 어차피 갱은 없으니까 내가 미안하지 니가 미안할게 뭐있어 아잇 ㄴ ㄴ 크 이렇게보다 대인배가 되는 겁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내가 미안하지 뭐 니가 미안할게 뭐 있겠니 니가 미안할게 뭐 있겠니 킹 사람 살려요 눅킹 때문에 뒤지겠다 아이고 다행이다 후후 와아 여러분 방금 또 마이콜이 눅킹을 당해서 정글한테 하만타면 뒤질뻔 마이콜이 눅킹을 당해서 아이구야 힐 정글한테 하만타면 뒤질뻔 마이콜이 눅킹을 당해서 자 됐어 이 정글은 뭐다 못먹는걸로 다시 갔다와서 먹으면 됩니다 눅킹때문에 못먹는거니까 자 자 자 여러분 피를 다 채우고 다니는건 뭐나 쫄보의 자세입니다 진정한 탑 라이너가 진정한 정글로는 이렇게 트린데미어 유저들은 피를 깎아가지고 데미지를 올려야되기 때문에 일부러 피를 이렇게 깎고 돌아다니는겁니다 절대 잘못된 그런게 아니에요 피를 일부러 이러는거야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늘 열심히 누군거지 아프다 아프면 뭐 힐 죽으면 안되니까 아아 역시 완벽하다 캬아 자 이 피를 어떻게 딱 플레이를 하느냐 자 플레이 방식은 이렇게 와가지고 자 강타 이렇게 하면 됨 음 강타 짱졌네 그렇지 좋았어 자 이건 없네요 왜 올라가 무슨 먹었나 왜 안나오지 자 없으면 뭐다 늑대 먹어야지 아아 faster 더 aumentar 막타칠 때 쯤에ại 피를 채워서 완벽하게 완벽하게 피를 계속 유지하고 자, 우어어! 방타! 좋았어. 음, 돈 잘 벌린다. 돈 잘 벌린다. 아, 애씨랑 다르다. 애씨랑 다르다. 야, 애씨같이 쓰레기 정글러랑 다르다. 야, 살만합니다. 크리도 잘 터지고, 먹고 살만한다. 그렇지. 자, 우리도 씨바나 어디 갔다 왔니? 오케이, 강타를 썼구나. 안녕. 잘 있어. 자, 투춤고 가면. 어, 이거 투춤다. 얘가 사물하니까. 자, 사물하니까. 맞서. 하나, 둘, 셋! 평화유지 타절단입니다. 비켜주세요. 레버. 어? 오케이. 어, 이거 먹자고. 알았어! 크으. 마이클 정글이 드디어 사람 부실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드디어. 아, 사람 부실한다. 사람 부실. 그래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 드래곤을 공방도 대주고 우리들과 목숨게 도와주도록 하겠어 하지만 막사는 날 주지 않겠니 그래 니가 먹으렴 양보한거야 좋았어 야 야 죽네 어? 어? 족 더블킬 이런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자 우리 턴 죽겠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자 우리는 뭘 한다 우와 우앗 으ceral 그렇지 집 흐아 좋았어 진정한 트린다미어들이 시즌이 땐 갔다는 바로 그 템트리 슈퍼파워 공속데스네 피흡탐을 왜 갑니까 우리는 피 따위는 흡혈하지 않아요 물보들이나 피를 흡혈하죠 좋았어 좋았어 우리 종글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느낌이 든다 그래 없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블루를 양보했으니 우리가 미드를 조금 먹어줘야겠네요 자 이렇게 딱 와가지고 정말 합에 지금 블라디비로가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미드를 딱 이렇게 먹어주고 마스터이가 이제 돌아오는 걸 기다렸다가 자 게라 나 생존기 있다 나냥이라 tricked 그렇치 오오오오 검죽이 와오할 법 됐어, 어 너 죽었다 라이즈다 우리 옆에 그 옆에 라이즈니까 내가 구해주러 가야겠어 어째서 간다 그렇지 자 이거 딱 써주고 도망가 도망가 친구들아 싸움이 뒤져 아무튼 저거 잡으려면 도망이 있어야 되나? 필요가 없네 역시 자 정글 빨리 돌려면 이 갱을 갈까 밴 W 제가 뭐 찍고 있는지는 여러분들 보고 있죠? 여러분들 제가 뭐 찍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왔어 아이고 아 뭐지? 뭐야 안에 있나? 어디있지 뭐야 왜 와드가 뭐야 본인가? 아어어어어어 좋았어 친구 아이고 나와 같이 이 타워를 밀지 않겠나 자 백보고 추운 것은 원래 딴 데 안 봅니다 이렇게 보면 보는 거예요 자 필드업을 안 올려도 공격력이 벌써 147까지 올라가있지 자 죽여볼까? 오 그렇지 잘한다 이건 내꺼 교환하자 그거 먹자고? 알았어 말자 거기까지 까불이 타렸습니다 네 자 우리가 또 궁을 아꼈죠? 귀신같이 까불이 타렸습니다 잠깐 말까 우리 여기 오네 가자! 친구야 저기로 가야지 뭐 여기 있나? 어 어디 갔지? 오 갈리스톡 안 모인다 집에 가자 빠밤 자 이동 속도는 이제 380이면 충분합니다 몰락한 왕의 검을 갑시다 좋았어 자 기본 크리티컬이 기본 크리가 55% 35%도 하면 90% 10%만 더 올리면 되네 1 땡 이제 킬 달라면 그거 사야겠다 죽어라 자 이번 판의 컨셉은 절대 한타를 합류하지 않는 슈퍼파워 백그도어 간다 내가 이거 두 개로 사는 이상 더 이상 합류할 생각이 없어 자 우리는 합류할 생각이 없어요 합류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타워를 때려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공격 속도 1.46으로 열심히 때리다 보면 타워가 언젠가는 박살이 나게 돼있습니다 주마스 저희는 굶혀야 공속이 빨라지지 말고 우리는 그딴 거 없지요 그렇지 아무도 안 맞으러 오네 이 새식들이 트림백도 무시하나 지금 아무도 안 맞으러 오면 어떡하니 친구들아 참 고맙지 자 트림백도를 졸라게 무시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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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지 이제 왔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또 늑대를 먹어야 돼 이는 아끼고 그렇지 시야 확보 자 시야 확보 데스네 잘 있어 얘한테도 불리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가차없이 뒤로 도망가면 됩니다 아이쿠타 1을 먼저 찍은 이유 이 쿨이 1을 짧습니다 벽을 막 넘어다니면 돼 오이 바로 나온다 바로 나온다 오케이 음 좋았어 궁을 찍을 필요도 없고 참 좋다 자 이 친구가 이제 밀어주면 우린 저기 가면 됩니다 일단 이거 좀 더 싸가 아 정글 속도 7이네 그렇지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싸우는 동안 난 여기서 백도로 싸갈게 벽은 없는 것과 다름이 없죠 오우 잘한다 진짜 안 가도 되네 자 우리는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주면 애들이 합류도 못하고 그린을 막아야 되냐 한타를 해야 되냐 와따리 갓다리 하다가 결국은 멘탈이 터집니다 좋았어 인피 살까 그냥 어차피 350원짜리 360원짜리 롱스도 뭐 샀다고 뭐 굳이 적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친구야 안녕 반갑다 아리스타야 아이고 망했다 하아악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날 따라올 수 있겠나 유채화를 난드는 이 우점 JP지 자 이러면 또 상대가 빡치는 짓을 해야 되는데 우리 편이 이거 밀고 들어가고 있으니까 우린 오멘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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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최소가 지금 크리티컬의 신이 강림을 하셨는데 누구를 안 보고 들어오나? 좋았어 괜찮아요 터드랍게 뛰어도 어차피 우리는 사람이랑 얼굴 마주칠 일이 없습니다 아까 말했죠? 우리는 사람이랑 얼굴 볼 일 없어요 진짜 벌써 90%네 미치겠네 이거 임피가 필요가 없네 야 그래도 임피를 가는 게 좋을 것 같애 1등 터드랍 우리는 항상 뭐다 강타로만 채우고 돌아다닙시다 아휴 내 껌을 따르라 패스군은 피폰력이지 헐 재압 어? 애들 안 막으러 오나? 그러면 순삼크 야 미니백 안 보인다 깼다 아 아 모랑 사지 말까? 돈 많은데? 여러분 서민들이 다 쓰는 몰락한 왕의 검 안 쓰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같은 귀족들은 아 지금 왔으면 뭘 써야겠습니까 인필을 사야되지 않겠습니까 인필 자아 좋았어 일시불로 결제해야지 삼개월 할부 이런 건 있나 음 좋았어 손쉬운 사냥이 되겠군 음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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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안되누군 역시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자 일단 탭으로는 안됩니다 개구리죠? 아 이사람들 밖에서 좀 싸워야지 내가 막 안에 들어가서 메스오더 하고 할텐데 안에서 싸우고 있어 자 그래 자 이거 한 번 더 밀어보자잉 어? 잘가 넌 좋은 친구였어 그렇지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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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 난 때리면 난 때리면 난 때리면 우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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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잘 있으라 흫 흑 자아 우린 또 위로 올라가면 되요 어차피 때리면 그린대 뭐 신발다임 필요없어 자 이건 제가 잡겠습니다 여러분 꺼지세요 아 레드가 있을 것 같애 으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자아 음 이렇게 무시하고 가면 됩니다 쫓아오니 유체오니 유체오소리가 들리던데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뭐랑 살라 그랬는데? 바울이 올렸니? 음 바울이 올린 친구들이 안 보이네요 음 그러면 뭐다? 몰락한 왕의 검 느려져라 난 빨라지고 자 또 먹으러 가자 남의 거 제일 맛있는 정글은 남의 정글 남의 정글 먹으러 갑시다 음 먹자 고고 먹튀하자 먹튀 아 맞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추천과 즐거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과도선은 12시가 돼가지고 한 번 더 되거든 마이크도 이제 순위를 조금 올리고 싶다 암 암 암 허이야 빨리 먹자 얘들아 고물대다우 내가 비리져있다 안 돼 르하 암 하 엉 왔소 제압 되었습니다 오케이 제압 자 옹골하게 적절한 조합 간다 공갈하게 적절한 조합 간다 공갈하게 적절한 조합 간다 공갈하게 적절한 조합 죽어 저건 야, 걔 은근히 쎄 쟤네들 쎄다고 저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 아야 화장실 피가 저렇게 날았지 너희들에게 이걸 주겠어 헐 안녕? 잘못하고 뒤지겠구만 애들 수비하느라 정성이 참 많다 라이저 스킬이나 계속 보죠 나이스 오오오 절사 스킬 생긴다고? 그래 날 있어 야, 집에 가면 뭐오라? 돈 진짜 잘 먹었다 크흐 자, 모랑도 샀고 라위 샀까, 이제 손쉬운 사냥이 되겠군 네, 따봉을 누르면 됩니다 정글, 셋, 방 프리, 백퍼 아, 좋다 이거 이게 진짜 좋네 우와 내가 이걸 왜 몰랐지 신발이 필요가 없구만, 그냥 얘는 자, 눈가락에 적절한 조화를 아까 한 번 당했지 라이즈야 한 번 더 당하자 그리, 백 어? 대립은 무조건 구, 백 안녕? 방금 속상한데 물 깨고 있어 내가 깰게 음, 그렇지 박타는 나의 것 얏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안녕? 지구야? 응? 그래? 하하하하하하하하 아프구나 음... 약하진 않네 하나, 둘, 셋, 넷 애들이 이제 빨리 가가지고 이거 밀어야 되는데 저걸 밀어야지 게임이 끝내지 않겠어? 이거 깨는 거 내가 금방 깸 다 목폭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어? 어? 왜 거기 들어가지? 자, 억을 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바텀 1차를 믿는가 말든가 하지 자, 힘 세고 강해져라는 버프 사라졌네 에렉이 하아아아 별! 아이야 이렇게 한 번 그래 위치하면 Kend word 으흐흐흐흐호흐흐흐흑 이야 받은 피해량 이거는 뭐다 여러분 사람한테 맞은 게 아니라 정글한테 맞은 겁니다 정글러들이 받은 피해량이 1등 나오는 이유가 정글한테 쳐맞은 것도 받은 피해량이 나와서 그래 난 이렇게 많이 맞은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돼요 이렇게는 알죠